설진하고 저희한테는 제일 기쁨 소식이 됐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, 그랬어요. 그래서 우리 한반도 입고도 내렸어요. 어제 영아 14쌤이 이도나 내리갔습니다. 그랬었지, 내가 잘 안전한 것 같아요. 뭐, 필카 스크림 망원한 것도 아니고. 이 사건이 제일 큰 거였어요. 상인동의 영감중고등학교의 동생이 됐어요. 이제 20년 딱 됐습니다. 저희 다음대로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네, 어쨌든 서문이시자고 하세요. 됐다. 네, 네. 머리 신선이 됐어요. 하하하하하하 아무것도 되어있어요. 네, 아무것도 되어있어요. 이 땅도 뭐, 괜찮은 게요, 또 있죠. 관리에 불가능합니다. 2. 그래도 아직은 마트 시아도 그래도 수신은 한 40분, 여시는 한 30분 정도. 이제 수신을 찾아가야 하는데. 옛날에 1세대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하고 유대관계에 따라서.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해주고 심장한 거고. 대본에도 양심을 워낙 강해가지고. 그래서 저희들. 대부분 이렇게 내 몸만한 기억도 없고 돈을 회원 사는 것도 그리 많이 거담당는데 거담가지고 다 많은 거 그거 많이 회원 사는 것도 거담당 어디에서 하는 거고